찾아야 되는 분 이름이 뭐죠? 도로시 동물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회사가 저희가 바로 그 전문적인 회사거든요 배움 똑같이 500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 진짜 위험한 일이야 유다희 어떻게 오셨나요? 탱거 배우려고요 아 이름이 우수한 씨 맞죠? 네 며칠 전에 중국에서 토카리프 5천 정을 한국에 밀수했어요 무기밀매 사건을 우리 둘이 조사한다고? 그게 왜요? 그 정도 스케일이면 경찰이 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물건이 넘긴되요 내일 거기 가자고? 너무 위험해 다른 잡전 제가 미인계는 안 돼 위험해 다른 잡전 방법은 간단해요 총기를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국정원 요원이 흥신소랑 같이 일을 하냐고 걱정 마 불청객이 온 것 같습니다 물련라있어요 내가 처리할게 염조니 떨어 넷 야 으으으으 으으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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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